안녕하세요. 글 내용 중에 축가라고 하는 곡을 함께 연주해 볼 건데요. 특별히 이 축가라고 하는 곡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검소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들에게 더 축복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고요. 자 그러면 함께 연주해 보겠습니다. 두 분 축하드려요 분명 두 분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집죠 나는 보고 있죠 주님 이 자리에서 두 분을 오비는 그 얼굴 우린 알고 있죠 주님이 가정에 많은 계획이 있으신 것을 우리 믿고 있죠 주님 이 가정에 많은 축복 내리실 것을 믿고 있죠 주님이 허락한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세요 주님이 우린 그토록 사랑한 것 그토록 사랑한 것 나는 주님의 사랑 나는 주님 꼭 내리실 것을 믿고 있죠 주님의 사랑